공연을 먼저 관람하시고 그리고 의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개할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정성군님 아니라 예술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4회 정선건드레산나물축제에 오신 여러분 반갑소요. 반갑소요. 아까는 한명도 없으니 어디서 많이 오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앞에 나온 거는 정선아리랑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산나물 많이들 사셨어요? 안 샀어요? 그걸 사이지요. 그걸 사가지고 오늘 진역되는 콘드레밥도 해먹고 두릅 부침개도 해먹고 두릅 튀김도 튀게 맺고 이래야죠. 그래야 여기 다 경제가 잘 살잖아요. 정선이 잘 살고. 또 가시기 전에 공연이 끝나거든요. 가셔가지고 한 봉다리씩 사가세요. 아셨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주세요. 알겠지요? 네. 그리고요. 저희 공연을 할 때 신이 나거든요. 엉덩이를 떼가지고 입 나셔도 돼요. 근데 공연 도중에 가시잖아요. 우리도 안 해. 우리도 갈 거래요. 우리도 갈 거니까 공연 도중에는 엉덩이로 딱 붙이고 있으셔야 돼요. 네. 기분이 좋으면 엉덩이로 딱 붙이고 좋다, 잘한다 요런 것도 좀 해주세요. 네. 너 진짜 잘한다. 잘해요.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좋으면요. 아유진이 예쁘다. 이런 것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잘라요. 아무리 둘러매고 동산가무를 가지 동삼의 쌓였던 마음이 향 불리는구나 봄바람은 달랑달랑 전기를 내어불고 산골 부른 풀도를 어서 어른빛을 내네 주사모래 피는 꽃은 탈비꽃이 아니냐 풍멸타는 석굴산가위에 날래가 빈다 풍드에 땅주기는 내가 뜬어줄거니 장나물 사조를 치는 산에 맞으게 분양산 석굴산의 진작물을 높이소 욕하며 통장하오라도 빨리 장단을 올리네 한 번 더 내린 입을 만나도 달이 보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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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지구말내니 엄덕하게 말려두고 참살 쪄서 남가서 노릇하게 일어내냐 오가는 바람을 공기랑이 보였느니 신입사와 이 신입장만에 한숨이 돌돌을 붙는다 멕시거! 이 시각 사는 삼경시장에 축하한 돌한 달꾼을 내내 확통선이 두 사람 같고 고기지대고 빨란든 이 운동할란한 기운 났던 네 갖고 갖고 머리 갖고 싱구싱구 모양고 있고 치고 치고 가바지도 싱구싱구 난 넷걸디도 한양골골골골골골 아수지런한 증가 나는 운명 더 이해해 버린 게 신분을 놀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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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새워 불러도 건들일까 건들일까 듣기만 부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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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빛게 신남을 신비 아래우리나Ż 강평질러비나무야구 꼭질러 슬애나오 청경장전 나무달가옥 대개순나무 탕키자는 꽃밤가옥 똥밤을 다 가지고 잘깨뜨레잘굴 잡아도 음악을 다 가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공연에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끝나면 감사합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앵콜 초청 한 분만 더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앵콜 박수와 앵콜 우리 앵콜곡 한 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더 심대로 쳐줘야 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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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다시 오는 당까지 오는 당분을 다시 아따 다시 오는 당국에 춤을 왔다다가 아는 당국이 오는 당국이 아는 당국이 오는 당국이 아는 당국이 어디 다 먹나다니냐 아는 당국이 가슴을 보고서 그냥 갈 수 있자 하나가 없을 때 다시 이는 내가 믿어 줄 거를 나의 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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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